세상을 움직이는 힘, 힘을 또 다른 힘으로 전달하는 것, 세상의 우리의 힘의 전환입니다. 세계 1등 제품으로 만들고자 하는 게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회사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기술을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고객의 작은 소리까지, 보이지 않는 곳까지 고객 만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생산하는 품목은 플렉시블 샤프트 커플링, 유성 감속기 변속 유척 커플링, 이렇게 동력 전달 장치에 한해서 42년간 한 길만 걸어왔습니다. 저 밑에 보시는 그림은 우리 지금 현재 계시는 곳 공장 정경입니다. 여기가 사무동이고요. 그 다음 여기가 중간에 있는 공장동입니다. 공장동 길이가 150m입니다. 그래서 공장이 굉장히 좀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앞에 보시는 게 시험동입니다. 첫 번째는 커플링 쪽인데, 와이어 드럼 커플링, 철도 차량 커플링, 이렇게 다양한 커플링들이 있습니다. 특히 자랑할 만한 것은, 철도 차량 커플링, 이 커플링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저희 나라 커플레이션에서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속기입니다. 감속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선방용 유선 감속기하고, 자동화용 정밀 유선 감속기입니다. 이 정밀 유선 감속기는 자동화용으로 저희들이 나라 코퍼레이션이 아닌 나라 드라이브 자회사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밀 유품입니다. K9 전차에 보면, 펜 드라이브, 그러니까 엔진을 시켜주는 유체 커플링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는 K1 전차용 조향 벨브인데, 이것은 운전할 때 방향을 틀어주는 그런 벨브입니다. 이 제품은 표준형 변속 유체 커플링인데, 유체 커플링의 모델 중에 최고급 모델입니다. 돌다가 아웃풋 쪽의 일이 적거나 부하가 작게 걸리는 일들이 있으면, 여기서 저희들이 기름의 양이 자동으로 조절이 되어서 속도를 늦춰줍니다. 그래서 모터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제품이고, 신기술 제품이고, 에너지 절감 사업에 등록된, 에스코 사업에 등록된 그런 제품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엔텍 그리스 서포터를 맡게 하는, 나라코퍼레이션의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되게 소개를 너무 잘 들어서, 혹시 나라코퍼레이션의 이름이 유래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희 회장님께서 창업 초기에 나라, 우리나라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의미 없이 나라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고객들은 일본에 나라의 기관이 있는데, 그거를 생각하셔서 일본 업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그냥, 나아라. 그냥 말 그대로 나아랍니다. 네, 나아라. 이걸 보시는 고객분들은, 전혀 일본 기업이 아니다, 국산 기업이다 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2020 엔텍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에 참가하게 되셨는데, 어떤 계기로 참가하게 되셨을까요? 저희가 작년에도 에너지 유망 수출 동행 사업으로, 저희가 엔텍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똑같이 엔텍에 참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떤 전시부스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이번에는 두 개의 부스를 예정을 받았는데, 주로 이제 저희들이 에너지 절감 제품인 변속 유체 커플링을, 그걸 부각시켜서 홍보할 계획이고, 또 에너지 절감 제품에 대한 전시도 좀 많이 할 계획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커플링이라고 들었을 때, 저희들한테 커플링을 했을 때, 아닌지, 그래서, 우리도 여기 방문하면, 이렇게 커플링 하자고, 이렇게 커플링 하자고, 이렇게 부탁하는, 그럼 제가 정말 엉망했습니다. 현재 선박이나 풍력 발전,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방위 사업에도, 다양한 사업 분야에 주력하고 계신데, 앞으로 또 어떤 분야에 도전을 하고 싶으신지, 저 이미 이제 도전은 시작되었고요. 저희가 자동화 쪽에, 차세대 먹거리로, 유성 감속기를 하고, 정밀 유성 감속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 드라이브라고 저희 자회사에서 시작을 했고, 그 제품을 좀 더 홍보를 해서, 세계 1등 제품으로 만들고자 하는 게 바람입니다. 국제 기업과 글로벌 기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열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오프닝에서 보셨다시피, 굿즈도 되게 넓고, 너무 화려한 곳이라서, 근데 혹시 마지막으로, 그러한 우리나라 기업,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업, 혹시 잠재적 가치는 얼마 정도 될까요? 그거는 돈으로 따질 수가 없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나, 어떤 열정, 이거는 뭐, 돈으로 따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나라 포퍼레이션의 자산 가치는, 스위스 은행에서 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인터뷰에 응해줘서 감사하고, 시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라 포퍼레이션 화이팅! 엔텔으로 놀러오세요!